평범해서는 안 팔린댔잖아 그거야 우린 뭔가 특별해야 돼 누가 아니래 가서 가방 더 사야겠다 아니야 거기서 뚱아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어 좋아 명심해 뚱아 아침을 하라고 기분 좋게 해줘 누구세요? 사랑해요 너무 심하게 기분 좋겠나보다 내가 해볼게 평범해서는 안 팔린댔잖아 그거야 우린 뭔가 특별해야 돼 누가 아니래 가서 가방 더 사야겠다 아니야 거기서 뚱아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어 좋아 명심해 뚱아 아침을 하라고 기분 좋게 해줘 누구세요? 사랑해요 너무 심하게 기분 좋겠나보다 내가 해볼게 평범해서는 안 팔린댔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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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우린 뭔가 특별해야 돼 누가 아니래 가서 가방 더 사야겠다 아니야 거기서 뚱아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어... 좋아 명심해 뚱아 아침을 하라고 기분 좋게 해줘 누구세요? 사랑해요 너무 심하게 기분 좋겠나보다 내가 해볼게